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필리피셔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그 다음에 필리피셔가 지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그리고 피터 린치가 지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혼과 함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손꼽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외관을 일단 간략하게 보면요. 여기 처음에 이 표지에는 파란색 표지에 필리피셔의 그림이 뒤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리피셔는 오늘의 날을 만든 스승이다. 이렇게 워렌 버핏이 말한 책 소개의 일부 구문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뒤쪽을 보면은 시대를 초월한 가장 영향이 있는 투자서 필리피셔의 삼부작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그 다음에 나의 투자 철학 이 세 가지가 필리피셔가 지은 삼부작이고 국내에 최초 번역 출간된 책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은 추천사가 있는데 좀 읽어볼 만한 추천사가 있거든요. 워렌 버핏이 쓰는 추천사가 있어요. 나는 이 책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를 읽고 저자인 필리피셔를 꼭 만나봐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피셔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단지 그의 지식과 생각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에 감동을 받았다. 벤저민 그레이엄 교수와 마찬가지로 피셔 역시 오늘의 나를 키워낸 진정한 스승이다. 워렌 버핏이 두 명의 투자가한테 영향을 받았는데 한 명은 벤저민 그레이엄 교수고 한 명은 필리피셔라고 합니다. 근데 벤저민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그대 썼고요. 거기서 보듯이 가치가 있는 기업이 저평가가 됐을 때 그걸 사고 기다리는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필리피션은 이 당시에는 좀 획기적인 투자 방법인 성장주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런 성장주를 어떻게 고려야 되느냐를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필리피션한테 영향을 받았고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도 보통 우리가 가치 투자의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익이 크게 일어나는 기업을 거의 회사를 사듯이 그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상시 아는 그런 가치 투자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제임스 마이클이라는 포브스의 편집인이 쓴 추천사가 있는데요. 필리피션은 대중들에게 나서지도 않았고 언론 매체와 인터뷰도 하지 않았으며 극소수 고객들의 자산만 관리했지만 그의 책은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이 읽었고 필독서로 꼽히고 있다. 그가 사용한 투자 원칙과 기업 분석 방식을 철저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워렌 버핏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필리피셔의 투자 원칙을 차용해 가지고 투자한 투자가가 워렌 버핏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필리피셔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투자하면 워렌 버핏처럼 훌륭한 투자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책 외관은 간단히 살펴봤고요. 여기 날개를 보면 필리피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 책을 쓴 필리피셔는 벤저민 그레이엄과 함께 현대적인 투자 이론을 개척한 인물이다. 피셔는 1950년대에 처음으로 성장주라는 개념을 소개해 월스트리트의 투자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일컬어진다. 그는 특히 투자 대상 기업을 고를 때 최고 경영자의 탁월한 능력과 미래에 대한 계획, 연구개발 역량 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피셔는 기업의 질을 무엇보다 중요시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업의 재무제표와 개량적 분석을 중시한 그레이엄과 구별된다. 워렌 버핏이 자신을 만든 두 스승으로 그레이엄과 함께 피셔를 꼽은 이유는 그래서 중요하다. 개량적 분석만으로는 진정한 최고의 주식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 서문이 책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간략하게 필리피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필리피저는 스탠퍼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을 1년 과정 마치고 피셔엔드 컴퍼니를 설립해서 평생 투자자문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모토롤라 같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었고 그는 정말로 뛰어난 기업이 주식을 발굴해 초장기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주식은 1980년대에 매각했고 모토롤라는 2000년대까지 보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4, 50년을 장기 보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박고 이제 목차를 간단히 한번 보면요. 처음에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1장은 과거로부터의 단서들 2장은 사실 수집을 활용하라 3장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2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장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이거는 나에게 맞는 투자 활용법 그 다음에 5장 언제 살 것인가 6장 언제 팔 것인가 그리고 언제 팔지 말 것인가 제 7장은 배당금을 둘러싼 소란 8장은 투자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5가지 잘못 9장은 투자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5가지 잘못 추가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이 8장과 9장에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리뷰하는 거를 보시다 보면 아는데 제가 그동안 왜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10장은 나의 성장주 발굴법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자기가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제 11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에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책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문을 보겠습니다. 이 서문에는 이 필리피셔가 책을 쓴 이유가 나와있거든요. 책을 낸 이유는 보면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투자한 기록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그러니까 두가지 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자신이 책을 쓴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 하나는 필리피셔가 계속 지적했듯이 주식 투자를 통해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랑 원래 사람을 현혹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한 경우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큰 두가지 문제점인데 이 자신이 투자하다 보면은 투자자금을 맡긴 고객들에게 자기가 내린 투자원칙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됐대요. 왜 그러냐면은 왜 내가 잘 알려지지 않는 기업을 매수했는지 또한 충분한 시간이 흘러 주가가 그 주식을 매수할 목적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오르기 전까지는 전혀 처분하지 않는지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해줘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설명해 주느니 책을 내서 고객들을 상대로 설명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개념을 사례와 비유를 들어서 이 책에서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 그대로 쓰는 내용을 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장은 과거로부터의 단서들이라는 장인데요. 이 책에서는 역사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왔는지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딱 하나의 동기겠죠. 하나의 동기. 당신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잠깐만 돌아보면 엄청난 부를 모으는 데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크건 작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주로 아까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현재도 비슷하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주로 경기 변동 국면을 이용해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주식을 사서 경기가 좋을 때 주식을 파는 거죠. 두 번째는 예전과는 달리 뛰어난 기업을 발굴했다면 주식시장이 천정과 바닥을 오가며 출렁이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쌀 때 사서 빚 쌀 때 팔기 위해 분주하게 온갖 주식을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좋은 기업을 사서 보유해서 이익을 얻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최고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행운이 따라주었든 혹은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었든 오랜 기간에 걸쳐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훨씬 높게 성장한 소수의 기업을 찾아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런 기업을 발굴했다고 믿게 되면 장기적으로 종목을 보유하는 게 더 낫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이런 기업은 반드시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작은 기업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규모와 관계없이 이런 기업이 중요한 것은 더욱 강력한 성장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결의와 성장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해낼 수 있는 실행 능력을 갖춘 경영진이다.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기업을 발견했다면 오랫동안 보유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장은 사실 수집을 활용하라는 장인데 이 장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주가가 크게 올라서 대단한 평가 차익을 얻게 해줄 위대한 기업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업 조직의 각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업 경영의 다양한 측면에 정통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이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람을 발견하는 건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훌륭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사실 수집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 사실 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기업과 해당 업종의 경쟁 업체와 비교했을 때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은 그 기업과 한두 가지 격려로 관련을 맺고 있는 몇 사람의 대표적인 의견을 서로 대조해 보면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하면 그 유사한 기업들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그 기업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이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유통업체와 그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로부터 그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도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과거에 해당 기업에서 일했던 임직원들한테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회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섯 번째는 근데 진정한 위대한 기업은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너무나 명백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사실 조사를 하기 전에도 알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 기업의 간부들과 접촉을 해서 그 기업의 경영 상황이나 앞으로의 비전 같은 거를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장부터는 정말 중요한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주들이 그 놀라운 투자 성과를 얻게 해주려면 기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15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지만 몇 가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투자 수익을 올려줄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면 필리피셔가 얘기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포인트 1. 적어도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매출의 성장률은 한 해 단위로 끊어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여러 해를 단위로 묶어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향후 몇 년뿐만 아니라 그 이상 상당한 기간 동안 평균적인 기업의 성장률이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기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운이 좋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기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만 좋아서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액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난 비즈니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기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운만 좋았다고 하면 한 해의 매출액을 기업 자산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다음에는 경쟁력 있는 지위를 다른 업체에게 빼앗겨 벌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 몇 년 동안 매출액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 어떤 그룹에 속하든지 모든 투자에게 황급화를 낳는 거위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기업 경영진이 최고의 능력을 계속 발휘해서 이 매출액 성장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 매출액을 증가시키려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업종에 속하였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업이 해당하는 기업인 것 같고 요새로 따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차나 전기차 관련 기업 요새 미국에 테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전기차에 제공하는 배터리 관련 사업체들 그리고 요새는 미디어 관련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미디어 관련 회사 그런 게 아무래도 이런 데 맞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장기적인 매출 취의를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최고의 경영진이 회사의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어서 매출액 성장률이 당초의 예측치와 부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최고의 경영진은 현재의 매력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 생산 라인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워졌을 때에도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 번 매출액이 증가시킬 수 있는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다고 해도 몇 년간 성장의 전망은 좋지만 그 제품을 넘어서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매출 성장이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회사의 과학적인 연구개발 능력과 기술력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최고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란 대개 이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제품과 연관을 갖고 있는 분야의 회사의 기술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충분히 속고 있는 회사를 찾아야 된다고 하네요. 포인트 3은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회사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얼마나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회사의 매출액의 몇 퍼센트가 연구개발 분야에 쓰고 있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그 연구개발 비용이 어느 기업에서는 그냥 비용으로 끝나고 말 수도 있고 다른 기업에서는 상당히 상당한 이익으로 귀결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처럼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으로 연구개발비가 투입이 되느냐를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하고 그런 점에서 한 회사의 연구개발 직원이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팀으로서 얼마나 생산적으로 협력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비용이 생산적인 성과를 낳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협력을 잘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네요. 포인트 4는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조직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되게 제가 보기에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기업을 선정을 할 때 영업조직이 뛰어난 기업을 선정해야 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요즘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전문적인 영업조직을 갖추지 않고서는 어떤 기업도 판매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업이 가치를 판단하는 데 기본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려면 경쟁업체 또는 고객들에게 질문을 하면 영업조직이 얼마나 효율적이냐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요. 강력한 영업조직과 유통망을 갖추지 않은 기업이면 일시적으로 큰 이익은 낼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업조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인트 5는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거두고 있는가 어느 기업의 이익을 측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영업이익률 즉 1달러의 매출을 올렸을 때 얼마의 영업이익이 남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률은 한 해가 아니라 몇 회에 걸친 추이를 봐야 되고 설립이 오래된 대기업 가운데 엄청난 투자 수익을 올려주는 대부분의 경우는 비교적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진 기업들이라고 하네요. 포인트 6은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 보면 성공적인 주식 매수는 주식을 사는 시점의 일반적인 기업 정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산 뒤에 알게 되는 기업 정보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투자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미래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위협하는 요인에는 고용비용, 원료 원재료와 생산설비 가격,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률을 깎아내리게 되는데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지 판매가격을 인상으로만 영업이익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장기 투자에게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고 공장 시설이나 제조 공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더욱 발전시켜서 원가 절감을 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기업이 좋다는 겁니다. 포인트 7은 돋보이는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도 저도 투자할 때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건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훌륭한 노사관계로부터 나오는 이익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노사관계가 좋지 않은 데서 오는 해악을 대부분 투자자들이 안다. 자전파업이나 장기파업은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노사관계가 있어야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정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그래야 근로자 1인당 생산성 향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노사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훌륭한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은 어떤 갈등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업의 임금 수준도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같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평균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기업은 양호한 노사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 입사 희망자의 수가 많은 기업이 더 노사관계를 잘 맺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는 매출액이나 순이익 전망이 나빠지면 근로자를 해고를 하는데 그러면 그 회사는 책임의식도 없고 가족 같은 분위기도 없고 근로자들이 스스로 회사에 필요한 존재라고도 안 여기기 때문에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되게 윤리적으로도 훌륭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포인트 8은 임직원들 간에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임원들 간에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왜 그러냐면 임원들이 판단력과 성실성 팀워크는 회사의 장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조정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높은 성과를 낸 데는 보상적 임금 인상은 임원들이 스스로 요구하기 전에 반영돼야 하고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은 적어도 해장업종이나 해당 지역의 평균치는 넘어야 된다고 하고요. 승진도 파벌주의가 아닌 능력주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포인트 9는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이게 필요한 이유는 경영지식을 갖춘 재능이 있는 기업 경영진을 키워내지 못하면 이런 기업은 머지않아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1인 기업과 혼자서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만 회사가 점점 커갈수록 중요한 것을 아래 임원들에게 권한을 위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터운 경영진을 가지고 있어야 생산성이나 아니면 매출액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인트 10은 원가 분석과 회계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 사업 부분 하나하나의 정과정에 걸쳐서 투입되는 원가를 매우 정확하고 자세하게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원가를 종합적으로 절감해 내가지 못하는 기업은 결코 장기에 걸쳐서 다른 기업을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경영진이 각각 제품들에 투입된 정확한 비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왜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니까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었죠. 그 다음에 포인트 11은 해당 업종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는 별도의 사업 부분을 갖고 있으며 이는 경쟁업체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 기업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가. 이것은 이러한 특별한 의미를 지는 별도의 사업 부분은 여러 기업마다 분야가 다를 수가 있고 소매업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부동산을 관리하는 기술이 얼마나 우수한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은 보험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인력과 재고 및 고정자산을 관리하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지닐 수 있을 정도로 별도의 사업 부분에서 뛰어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12는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어떤 기업은 당장 거둘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예쓰지만 어떤 기업들은 좋은 평판을 뿌리 내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더 큰 이득을 거두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최대의 이익을 희생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골 고객들이 원하는 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고 심지어 기꺼이 손실을 부담하기도 하는 기업은 단기적인 거래에서는 이익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이득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업의 이익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회사를 선호해야 한다고 하네요. 포인트 13은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증자를 할 계획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이 없는가. 증자를 해서 단기당 순이익을 떨어뜨리는 회사는 안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현명한 투자자라면 주식이 싸다는 이유로 매세에서는 안되고 투자 수익을 올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만 사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처음에는 외부 차입금을 빌려가지고 회사에서 조달을 할 수 있는데 외부 차입이 힘든 경우에는 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발행될 대규모 신주로 인해서 주당 순이익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자에서는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매수한 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증자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증자로 인해서 기존 주주들이 주당 순이익이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들었다면 이런 기업은 결코 최고의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포인트 14는 경영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투자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입을 꾹 담아버리지 않는가. 잘나가는 기업도 분명히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난관이 봉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최고 경영진이 입을 꾹 다물고 자세한 내용을 투자자들의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경영진은 주주들에 대한 책임 의식도 없고 이렇게 수수방 가는 기업에는 투자를 전혀 안 하는 게 상책이라고 합니다. 포인트 15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최고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어느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든 회사의 주주보다는 회사의 자산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위나 친척의 임금을 정상적인 직무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지급하거나 자기가 아는 납품업체에게 반드시 특정 중개업체를 경유해서 물건을 공급하도록 한다거나 해가지고 자신의 자산을 축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내부 경영진이 스톱옵션을 발행하는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라고 하죠. 왜그러면 스톱옵션을 발행하면 이것도 주식가치를 희석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주주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과 수탁자로서의 상당한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경영진이 이끌어가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5가지 원칙을 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우리는 재무제표적인 항목이나 아니면 어떤 시점에 구주식의 가격 비율, 퍼가 상대적으로 높다거나 아니면 자산가치가 저평가됐다거나 그런 것을 보통 기업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필리피션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한 기업이 성장률이나 매출액이나 순이익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한 유지하는 데는 연구개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기업가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고 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참신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기업을 골랐다면 언제 주식을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 주식을 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인 필리피셔가 지은 유대한 기업의 투자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또 다음에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정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와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